나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미안하다. 형태는 늦게 들어가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. 아니야, 무슨 소리. 내가 가족 걱정을 하지. 애 엄마는 반찬값이라도 벌겠다고 어딜 나가기는 하는데 또 휩쓸려 다니다가 사기라도 당할까 봐 걱정. 아니, 구세라는 구세라라서 걱정. 알잖아. 공명인은 보고 살지?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지 형 나를 더 많이 닮았었지. 둘째가 컸다면 나를 닮았을까? 내가 닮았다. 닮아자. 날 더 닮았었어. 지 형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.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었어. 많이 기억나는 건 없지만. 컸다면. 날 닮았을까? 하아. 하아.